연수문화재단 335호 복작복작단지 사업은 송도 2동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아파트 단지의 사람들이 각 아파트 단지마다 3명 내지 5명, 335호로 소모임을 구성해서 그 소모임들이 자연스럽게 수다 모임을 진행하고 수다 모임을 통해서 지역의 의제나 지역의 고민들, 지역의 이야기들을 공유하면서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가치를 찾아나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말출을 배우게 된 계기를 통해서 이후에도 말출 외에도 다양한 춤을 배우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 같은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과 어울려서 이런 걸 배우니까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송도동이 약간 특수한 동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지역에서들 많이들 모였기 때문에 335호 만나서 이렇게 서로 얘기도 하고 그대로 소통도 하고 하면 이 송도동이 더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도동 파이팅! 동네분들 주변의 친구, 또 아름아름 알게 되신 분들하고 같이 배우게 돼서 참 좋네요. 너나 혹시 같이 우리나라 전통 술을 아니고 식초를 같이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지금 도란도란 소모임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이 모임에 극한되지 않고 또 이웃들하고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누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분들이 뭘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SNS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자랑도 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목공 같은 프로그램은 선생님한테 문의도 가고 그다음에 출강도 하게 됐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조그만 모임이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해가지고 연수구가 많이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또 저도 송도동에 살고 있는 주민이거든요. 이 복잡복잡 단지 모임이 정말 이분들에게 리더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듣고 또 그 현안에 대해서 다른 내 주변의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면 좀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곳이 숨어있다는 거를 10년 넘게 살면서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구석구석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동네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활동도 좋지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평소에 생각은 많이 있었는데 기회를 좀 찾지는 못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나 하고 싶었던 거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좋은 기회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모이신 분들도 하든 말든 상관 안 해주시고 뭐 실수를 하더라도 됐어 됐어 막 이러니까 넘어가주시는 거니까 너무 편해서 오랜만에 그런 걸 만드니까 내가 진짜 아 내가 이렇게 예쁜 걸 내가 만들다니 훌쩍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성취감도 느끼고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과감하게 진짜 선생님 모르는 걸 느끼셔서 너무 감사했고 다 같이 이렇게 맞춰서 으쌰히 바쁘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했고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같이 해주셔서 저는 그게 오히려 감사하고 이 아파트에 살면서 주민들을 잘 모르고 지냈는데 이번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도 편안하게 대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까 많이 망설였을 때 일단 퍼셔베이터님이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이제 뭔가를 배운다는 거를 오랜만에 해본 거라서 너무 재미있었고 편안한 분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3.35 복작복작단지의 가장 상위에 있는 지역문화생태구축 통합공모사업의 핵심 이름은 아파트 문화자치 리빙랩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시민력을 자연스럽게 배양하고 자연스럽게 어떤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지역의 문화를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즐거워하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도시는 훨씬 더 따뜻하고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